자 일상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 좋아하겠습니다. 개인정보 야! 야! 뭐 봤어? 뭐야? 나 노래 틀다가 못 봤어! 야! 뭐야 이 씨발 거! 나 노래 틀다가 못 봤어! 야 이 씨발 거! 야 노래 틀다가 이 씨발! 볼륨 조절하다가 이거지! 야! 노래 틀다가 올렸어! 이 씨발 거! 야! 야! 노래 볼륨 조절하다가 씨발 못 봤어! 자! 쿨을! 씨발 고맙다 둘! 볼륨 조절하다가 봤어 이 씨발 거! 아이 깜짝 놀랐네 이 씨발! 씨발 것들이 말이야. 우리 쭈쭈를 개패듯이 패? 누군지 모르겠어. 어떤 새끼들이 패는지. 아니 여기 고양이들은 쥐를 안 잡아먹어.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건지. 아 제발! 강숙 있다! 주님! 의사야! 오케이! 야! 좋지! 야! 풀밭이네요. 불빛 들어오는 거 그거 씻고 가면 쪽팔리잖아요. 동댕이가 가는 거. 야! 씨발 거! 오늘 존나 잘 맞는다! 야! 미쳤다! 동의식까지! 와! 야! 미쳤어! 오늘 왜 그래! 어! 씨발! 가려고 하니까 존나 줘! 이거! 왜 씨부랗고 이거! 야! 씨발! 여러분들 풀만 가면 돼요! 10배짜리 왜 이렇게 잘 떠! 아! 똥끼 나왔다! 씨발! 존댔다! 이때는 새끼 왔다! 아! 씨발! 방송 꺼야겠네! 제발! 아! 제발! 어우! 존나 잘 먹어! 야! 오늘 잘 먹는다! 엉망이! 야! 미쳤어! 야! 씨발! 뭐야! 안 됐어? 야! 좀만 더 하면 되는데? 자! 다 왔습니다! 한 발만 더 먹으면 되네! 이 발만! 하나만 빨리 먹고 가자! 씨발! 진짜! 야! 야! 말카치다고 생각하지마! 성남다고 생각하지마! 그게 아니다! 와! 그렇지! 나도 있다! 아! 씨발! 하지마! 그렇지! 아! 씨발! 좋아! 안 된다? 모질라? 아! 모질라네! 아! 씨발! 아! 예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